운동장 관리기가 뭐예요? 완주 남관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주식회사 스마트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남관초등학교의 운동장 관리기 그라운드클리어 라켓을 다녀왔습니다 운동장 관리기는 주식회사 스마트의 각자적인 기술력으로 완성된 그라운드클리어이며 마소토로 조성된 학교운동장, 야구장, 핀입장 등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 관리를 위해 H빔을 이용하거나 인력이 직접 접수작업을 하는데요 H빔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운동장 품안을 갖다 전체 평판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인력은 예산 및 일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 인력, 저 예산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이게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장 관리기 그라운드클리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평탄보가 표면 3에서 5cm를 힘있게 긁어주면 필터부에서 이물질을 걸려주고 롤러로 마무리해라 같다는 웨스트자 작업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관초등학교 운동장 관리기 납품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학교 납품은 본사에서 직배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 사용하실 담당자분께서 납품 안내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문하신 모든 부속품을 하차한 후 담당자분께 하나씩 안내드립니다 먼저 대형폐탄부의 기능과 차량 연결 방법을 안내드리는데요 대형폐탄부는 차량의 단계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이며 표면을 힘있게 긁어주는 일제작업을 사용됩니다 시연으로 실제 작업시 유의사항 및 작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운동장을 둥글게 돌면서 원심력을 이용해 표면을 긁어줍니다 고개는 71kg으로는 성인동성 두 명이 앞쪽에서 들여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관리기 브라인드 클리어 전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각 부작품은 도로 쉽게 탈수착이 가능하며 일반 탈비전을 따라 교체 앨범을 사용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간단하게 입고될 수 있습니다 제형폼탑으로 긁고 지나간 표면은 브라인드 클리어 를 이용해 붙여 달리자로 갑니다 실제 운전이 어렵진 않으나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조심히 교정을 느끼셔야 합니다 일반 필터를 메시필터로 교체한다라는 방법과 시연을 보여드립니다 메시필터는 운동장 마스크에 수분이 많거나 마무리 작업시에 사용하는 부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장 마스크를 작업하니 정비에 흔만지가 안될 수 밖에 없는데요 운동장 관리기 브라운드 클리어는 사용을 잘 정보내는 적대하는 친구들을 삭제합니다 보관 공간은 넉넉히 바로 옆에 새로 입력 강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자 저희 스마트에 운동장 관리기 브라운드 클리어를 믿고 구매해 주신 완전히 남편 초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교로 조정한 운동장은 현재 컨디션에 알맞는 꾸준한 관리자들을 보험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할 수 있는데요 운동장 관리기 브라운드 클리어는 5교로 조정된 운동장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관리기이며 현재 전국의 학교, 관공교, 교육지원청 등에 납품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기 구매에 앞서 확실한 성능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스마트의 그라운드 마스터로 경험해 보세요 일회성 저것만으로도 우리 학교 운동장에 변화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운동장 관리기 및 운대장 우주건이에 대한 주소의 의미는 1, 2, 3, 4, 1로 연합시켜서 하나둘 상담받아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opping